양목이 한 번짜리를 샀는데 아주 고급 옷이에요. 이거 맞춤 옷인 것 같습니다. 양목이 얻나게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어내야 할 옷을 품다니까요. 양목이 원단이 좋아서 선배님한테 옷을 얻었대요. 근데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다 아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거고 이 정도는 팔통들 좀 맞게 있잖아요. 너무 커서 그거를 보면 2cm 정도 줄일거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체에게 품을 보면은 D품도 이렇게 큽니다. D품도 줄일거고요. 상동도 줄이는데 이쪽에서 뒷판을 다 줄일 수가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다트를 하나 잡아줘도 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죠. 바쁜때는 다트를 잡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흐름을.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천불 수만불을 해도 그런 경우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인데 이렇게 많이 4인치 정도로 줄일거에요. 4인치. 4인치면 10cm죠. 굉장히 많이 줄이는거에요. 기장은 한 5cm 정도 여기를 여기를 잡았을 때하고 안 잡았을 때하고 10cm 정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이 작업을 하면은 이 작업은 거의 옷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부분하고 주머니만 안 할 따름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수선집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대부분의 옷 고칠 수 있는 기능자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 영상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좋아요. 옷을 보면은요.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옷 기장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옷이 작업하다 보면 깜빡깜빡하거든요. 사람도 보니까 표시해놓고 이걸 일단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고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 알아야 되니까 참작만 하는거에요. 삼금도 줄인다는 얘기죠 여긴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지장도 이제 뺍니다. 근데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하면은 리폼하는 데는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 저는 이 양복 리폼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요. 수천벌, 수만벌도 더 될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따로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장을 먼저 뺏겠습니다. 이제 뺏겠습니다. 이제 뺏겠습니다. 이제 뺏겠습니다. 도 뺏겠습니다. 이제 뺏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대탁할 때 뺏프면 지금 이정도 줄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정도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진이 풀어졌는데 여기 앞판이구요 뒷판인데 스마트폰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흙들은 자를 뒤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좁은 것 같죠? 여기를 보면 안좋습니다 그대로 가도 됩니다 여기 시접은 잎을 줍니다 이렇게 지접은 잎을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번 잘리기가 힘들어요 한 장씩 한 장씩 두 장이 두꺼워서 한번 잘리기가 힘들어요 이 기사가 좀 더 잘리는거죠? 이렇게 잎을 줄여서 손잎을 줄여줘요 한 장씩 한 장만이 한 장만의 숙소 뒷판을 잘라야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표시했으니 빼도 됩니다 세균 그야가 맞아야 되겠잖아요 그대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각자로 그려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릴때게 저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리는데요. 뒷편하고 앞편하고 지금 정리가 된거죠. 스테치가 나왔잖아요. 뜯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접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한 센치 정도 따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딱 까져야 되는데 안 까지잖아요. 지금 스테치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춤은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접을 정리해 줘야만 이게 나중에. 앞마위를 합봉할 때에. 곡선이 정리해 줘야만. 이렇게 제대로 나와서. 다른게 두사람이 확보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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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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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라 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박을 때에 이렇게 딱 4분의 1로 해서 딱 박으면 곡선이 입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 많이 달해줄 때 고로시라고 그러죠. 박어줄 때 여기가 이쁘게 나와요. 곡선이. 그렇지 않으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뜯기 전에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작업하기가 좋아요. 나중에 참작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초작원은 분작원은 물을 뿌리면은 물을 묻혀 칫솔을 다 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참작을 하라고 그리고 이걸 좀 표시라는 거요. 트임선. 어디까지인가. 이 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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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치 반 정도 4분의 3 정도 하면 괜찮습니다. 소매 부리는 그대로 가둬도 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매 부리는 틈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둬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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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이제 앞판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이 채널만큼 아까 표시되어 있었는데 물알을 제때 놓구요 여기서 지금 박혀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쳐내보면 상동을 쳐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나오잖아요 여긴 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거에요 이쪽으로 줄였구요 지금 한 반인치 이 정도는 줄여야 될거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너무 많이 줄이네요 너무 많이 줄이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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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라는 아까 잘린 만큼 이정도만 잘린건데 가면서 앞판은 덜 뒤로 가면서는 거의 안짤르죠 이제 오랫동안 하트팀의 틈에 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의 이럴의 틈에 띠 이럴의 틈에 띠 이렇게 고추장 그럼 여기서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표시해진 쪽이 여기가 거의 8분의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니까 지금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밖에 있는 선은 2선이에요. 2선인데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 놓은 선이 2선입니다. 이렇게 줄인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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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은 뒷판을 꺾어야 되잖아요 1cm 시접이잖아요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건 나중에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뒷판을 꺾어놓는 이유는 나중에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락 기장을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시작으로 가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뒷판을 잡고요 같이 맞춰서 똑같이 잡습니다 똑같이 잡아서 8분을 5 정도 크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판은 정리가 다 됐죠 뒷판은 그럼 우라는 이제 안 잘랐잖아요 문판을 잘랐었는데 여기가 여기에 맞춰서 잘렸는데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앞판 시접 쳐내듯이 그만큼만 쳐내주면 됩니다 뒷판 쳐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뒷판을 찰는 만큼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여기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사이드 이건 대충 넣고 나중에 뒷판 먼저 할 거니까 뒷판 해가지고 맞춰주면 여기서 암월 재단을 할 건데요 암월 재단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테니까 잘 듣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라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양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양으로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만 이렇게 천해주면 되겠죠. 소매 앞부분 이동선이 있는데 그쪽을 신경을 좀 써줘야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소매 이동선이잖아요. 소매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일자로 나와서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곡선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대대한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원래 박음선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 거예요. 소매 암호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1cm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1cm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계란하게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사람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밀려서 한 장씩 자를 때까지 이렇게 이게 암홀 재단 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신경 써줘야 되겠죠. 조금 신경 쓰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뒤풍이잖아요. 뒤풍이잖아요. 뒤풍을 쳐내는 거잖아요. 뒤풍. 뒤풍을 쳐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뼈를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찔려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싱으로 이 괴싱하고 괴싱하고 멍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싱에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놓고 한번 싹 박아줍니다. 우라는 지금 안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우라도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라를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렇게 흰에 이제 몸판을 정리 해두어야 되겠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목판이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가지런하지요? 여기는 이쪽에는 이쪽에다 좀 발라줘 볼게요. 아멀테이프 치기 전에 소매를 바르면 좋아요. 그래서 아멀테이프를 이게 지금 아멀테이프거든요. 아멀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여기 안 늘어나고 정바에서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나가게 소매를 닳으면 목판이 안 늘어나잖아요. 이거 아멀테이프를 묻히지 않으면 나는 소매를 닳을 때 우쭈을 해가지고 여기 부실해요. 일하기도 살았고 항상 딱 부서지면 좋습니다. 반대편 순서대로 딱 하면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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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으로 양쪽으로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용량을 공격적으로 미싱에서 살걸을 만들건데요. 박을 때는 이렇게 지금 위쪽부터 박아야죠. 이렇게 이렇게 박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나온대요. 뒷판이 약간 팔 분의 1 정도 크기 딱 잡으면 맞죠? 제가 아는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어스가 늘어나서 그럽니다. 이건 비바이어스. 당겨가지고 딱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걸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아오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때는 라운드로 박으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사이드를 박을껀데요. 이렇게 아까 적었었잖아요. 이 안쪽 위치는 이렇게 안 접어도 되는데 접어졌습니다. 여기 밑에만 접은거죠. 위에는 접은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거에요. 아까 똑같이 잘라진대로 잘랐으니까 그대로 박을껄께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뒷판이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이렇게 팔고 낼 정도면 딱 맞추면 이게 맞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마치에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 되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서 독점만 잡아줘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뒷판하고 이거 맞춰야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전 바이스로 잘린거였고 비바이스로 잘린거에요.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딱 됐습니다. 그럼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박으면 딱 바꿨잖아요. 그럼 이거 박았으면은 뒷판은 먼저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잡고 먼저 박아줍니다.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물을 확보할 때 이렇게 벗시면 나갈게 됩니다. 왜 거기를 먼저 박아야 되나 왜 거기를 먼저 박아야 되나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기도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서 그대로 가면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아줍니다. 근데 아까 이쪽에 박을 때 잘 못 박을 것 같은데 잘 박았을까요? 잘 박았네요. 이렇게 박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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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접을 가려면은 그래서 여기에 각이 지면은 탁 흘려면 뜯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박았으면은 밑단을 또 박아줘야 되겠죠. 여기도 쉽게 어렵게 하면은 삼각으로 삼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이버 맞았으니까 일단 가서 뒤집어서 뭐 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판을 박았으니까요. 이거 시접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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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잘라보면 미어져요. 잘 먹으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위로 손고씨로 푹 빠져보거든요. 일단 가위로 일단 동일한가요? 일단 가려주겠습니다. 소스 소스 전부로 쪽 소스 당면 강릉 김 고춧가루 고춧가루 비판에 덮으니까 이건 약간 적어야 되겠죠 아마 대부분 이게 약간 빼고 단계를 접어요 사람들이 를 어렵게 안 양복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처음에 좀 알기가 그렇지. 알고 나면 굉장히 이게 수가가치가 높은 겁니다. 하루 종일 수선해보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복 같은 것은 한 벌만 딱 하면은 알차해서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겁니다. 속면만 달면 끝이에요. 안물이 얼마나 남아 놓을까요? 남자 것은 보통 10인치 반에서 11인치 둘째 큰 사람이 12인치거든요. 12인치죠. 지금 11인치. 어쩔지 모르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적어놓습니다. 안물 11인치 15인치 그럼 이제 소매를 해야 되겠죠? 소매를 할 때는 항상 패대를 먼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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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계드랑이 밑에 많이 채였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넣고 이쪽을 둥그렇게 쳐주면 돼요 복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쉽게 한번 얘기하면 이 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복선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라로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뭉치고 삶을 요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을 살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똑같이 잘라보면 저쪽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놔두면 이렇게 이쪽을 놔두면 뭔두고 이렇게 여름을 큰 조금 이렇게 뭔데요 버터 이 솜에 파카는 잡을 때는요. 이게 마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 있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넓은 쪽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해서 하려면 넓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줍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소매 사인이잖아요.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어줍니다. 그래서 소매 암홀이 12인치였으니까 11인치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거의 맞을 겁니다. 이렇게 박으면서 찍히면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최대한 땡기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한두 번 해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이게 계속 해보면 한 번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어디에만 긁혀 있는 까지 봐야 되니까. 여기 그대로 쭉 박으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띵만큼 어디만 긁혀 있는가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서 빗미신으로 박을게요. 바닥에 찹히면 이렇게 안되겠죠잉? 온마어보니 잘 됐습니다. 바가지처럼 이렇게 다 됐죠잉? 고추잎에 찹히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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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Increase 고추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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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때 약간 큰데 이 정도는 깍을 수 있습니다 공이 일할거 좋아 여기서 한 번 발 해주고요 발을 쭉 당겨주면 됩니다 매니저 뺏길 줄이야 이렇게 덜 가면 안 된대 일직선으로 나와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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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매 우라를 박아왔거든요 이렇게 박아왔으면은 소매를 달기 전에 여기서 정리를 싸게 줍니다 소매를 달기 전에 소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매를 달고 설탕을 맞춰보세요 설탕은 나방 한에서 소매형을 맞추보세요 이제 앞판 кан유 nombreux 설탕으로 삼아 긋있어 이동산 설탕 도이 경영하 than 여기가 제일 중요한거에요 이 곡선이 먼판곡선하고 소매암홀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팔까랑이 나눠서 좀 줘야 되겠죠 이쪽은 접게 솜이 팔까랑이 좀 많은데요 이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못됐을까요 앞은 많이 남고 뒤쪽은 안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서면을 봤을때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 여기가 울어요 누굴지 않잖아 바깥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 또 스몰 이렇게 할건데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일단 바늘에 고맙고요 피파는 여유량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달아도 안돼요 저기 박은선이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름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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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casualties businesses 아멘 채용 иях 잔 sleeve 양쪽 스VER큐린 박은선이מ João 양쪽 갱만 쉽지없는 파벗 ä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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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대로 곡선을 잘 돌려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곡선이 안 맞아도 나중에 다림질 할 때 곡선이 안 돌아갑니다. 라운드 라운드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이것을 당겨주고요. 당겨주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초보자들은 좀 하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무한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크네요.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을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밑단을 하듯이 반대 방향으로 반대편을 잘 돌려주세요. 육수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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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세게 박아서 털어놓으면 나중에 다림질 할 때 엄청 고생합니다 밀어넣어 주고요 밑에 쯤 끊겨주고 이제 뒤판을 해야 되겠죠 뒤판을 할 때는 여기서 이산화고 이산화고 맞춰야 되겠죠 아까 접어놓은 이유가 그래서 접어놓은 거에요 여기를 접어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때문입니다 모라를 박을때에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옆까지 가다가 표시해지는 데 있죠 표시해지는 데에서 그냥 모라만 박아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잡을 적에 이렇게 잡아도겠죠 박음선하고 박음선하고 이렇게 박음선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접고 우란을 접어주고 여기까지 표시해졌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남아서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표시해놨잖아요 약간 표시해놨잖아요 표시해놨죠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고 반대로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놓고 쭉 당겨서 하고 이렇게 원래는 여기가 당가져야 되는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소매만 닿으면 되겠죠 소매만 닿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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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잖아요 소매가 지금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이 앞판길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잡아서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겨드랑이길 맞는거죠 이렇게 놓고 여기는 아까 이동선이 처음에 이동선이 사물에서 한정도 됐잖아요 그대로 같이 이동선이 옆집이 왼쪽 이동선이 그들 두 자나 두 세 두 세 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이드 반으로 뒤에서 가서 고로시 해가지고 와서 여기만 박아줍니다. 사이드 반 다 박아왔으니까 고로시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해서 맨 먼저 제일 먼저 부터 잡고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쪽에 빠지자면 다 박아올 다음에 자 박아올 주머니가 안에서 닫히면 안되니깐 담아 놓고 이제 고루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야되네 만져줘야 돌아가는데가 제대로 돌아가면 돼 가루 ir아줍니다 육수를 빼요 육수 간장 손으로 가루 마요네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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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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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